누가 너희에게 기아를 도대체 왜 하냐고 묻거든 기아는 꿀잼이니까 라고 답을 하셨으면 좋겠다 기아이들 어서 오세요 자 일단 말이지 기아가 얼마나 꿀잼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2번 9평 30번 문제 1분컷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점들이 주어져 있고 이 AOB를 움직이는 점 P와 CDB를 움직이는 점 Q에 대하여 PQ 더하기 OE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구하시오 아니 얼마나 쉬워 조건 주고 나서 그냥 이거 하나 구하라고 한 거야 어떻게 해주면 되는가 Q에다가 2를 더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4,2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직각삼각형을 마이너스 4,2만큼 평행이동을 시킵니다 그럼 얘가 지금 8,0이었던 게 4,2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4,2 여기에 점이 찍히면서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이거하고 뭐를 찾으면 되는 거냐 이 큰삼각형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끝난다 그거에 제곱해 주시면 돼요 그럼 최소가 어디예요? 지금 이거하고 이거 평행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수직이 되면서 얘가 지금 거리가 루트 2가 됩니다 이게 지금 1,1 차이가 나기 때문에 루트 2가 돼서 스몰 m이 2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최대값은 이거 위에 점하고 이거 위에 점 사이의 거리가 언제 멀어지냐 이런 거거든 그럼 이제 제일 멀어 보이는 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때는 5,3이야 마이너스 5,3이고 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일 멀어 보인다 어? 이때 언제야? 얘가 4,이고 얘가 지금 0,8이니까 4,6이 돼요 그래서 라지 m은 얼마냐면 4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에요 얘는 52 두 개 더해서 정답이 54다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건가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자 잘 봐 잘 봐 벡터에서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 벡터란 말이지 벡터라는 것은 벡터의 세계는 사실 정말 넓고도 깊습니다 근데 이 벡터는 어떤 도구냐 자 기하이들 여기서 이제 프라이드를 좀 가지셔야 돼 우리 미적이나 팀 확통은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벡터는 점의 연산을 할 수 있어 점의 연산이 가능해 두 점을 더하고 빼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두 점 P 더하기 Q를 어떻게 더하지? 생각을 해봐 이렇게 두 개를 더해가지고 우린 뭘 만드는 거야 라지 m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지 뭘 이용해서? 위치 벡터 이용해서 점을 빼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P에서 Q를 빼 그게 뭐야? QP 벡터야 개념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세계가 지금 벡터야 이거 기하이들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걸 하고 있니 그죠? 아직 잘 모르겠어 선생님 이게 뭔 소리입니까? 뭔 소리면윰 모르겠으면 선생님 수업을 이제 들어야 되는데 일단 문제가 왜 그렇게 풀렸는지를 설명을 해볼 테니까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여기서 지금 PQ 더하기 O2 벡터 얘네들의 이제 합을 구하여라 라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선생님이 아주 쉬운 예를 가지고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PQ 벡터가 이렇게 돼 그래서 얘가 지금 1,1이고 얘가 지금 2,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 PQ 얘가 P고 얘가 지금 Q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니? 이 X 성분 빼주고 X 성분 빼주면은 이 PQ 벡터라는 게 1,1이라는 이렇게 성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지 맞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이제 또 벡터가 있어 O2 벡터 이렇게 있다라고 쳐보자 얘가 0,0인데 얘가 1,2야 그럼 여기서 요거를 빼서 이 벡터가 1,2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얘네 두 개를 더한다? 더할 때 어떻게 해버릴 수가 있냐면은 얘하고 얘를 더해버릴 수가 있어요 요거랑 요거를 더하는 거야 점끼리 그냥 이거 더한다는 거는 우리가 기하 바깥의 세상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이게 지금 이제 성분으로 만들어진 순간 이 위치 벡터의 성분들을 우리는 더할 수 있고 얘 더하게 되면은 3,4잖아 그쵸? 얘 더하게 되면 얘 두 개 더하게 되면은 이렇게 더했을 때 1,1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뺀 게 요거 더하기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벡터는 의미가 뭐냐면 Q에서 P를 빼는 거고 이 벡터는 2에서 5를 빼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더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더해버릴 수가 있는가? Q에다가 2를 더한 다음에 P에다가 5를 더한 거를 빼버리면 된다는 거지 O는 0이니까 P는 그냥 놔둔 거야 얘는 P는 그냥 놔두고 Q에다가 2를 더하는 이 과정 이 과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2의 성분이 마이너스 4,2니까 요거를 마이너스 4,2만큼 왼쪽으로 옮겨서 두 칸 올렸다 이거지 그래 놓고서는 이 새로운 점과 이 새로운 점의 차이를 구하고 그 차이, 그 벡터의 크기의 최대 최소를 구한다 자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지금 이제 그 성분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인데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뭐 특수한 꼼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푼다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경우는 이 벡터를 정말 좋아해요 그럼 벡터뿐 아니라 뭐 공간도형도 좋아하고 이차 확성도 좋아하고 기아 자체를 나는 되게 사랑하는데 아니 요즘 왜 이렇게 기아가 이거 찬밥 신세가 됐어 여러분들 맨날 나한테 기아 버리지 말라고 이러면서 아니 기아, 기아이들 친구들 좀 데려오세요 내가 책임져 드릴게 자 기아 내가 교재 중에서 이제 이륙 기아라는 게 있어요 26점 받자라고 하는 이 이륙 기아를 보시면 스텝 1이 이제 벡터고 벡터를 잘 정리를 해놨는데 그 벡터를 그냥 뭐 문제를 뭐 이렇게 잘 푼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문제가 다섯 가지로 정리가 된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해서 동그라미 5번까지 1번은 기아적으로 연산하는 거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풀이가 가능해요 PQ 더하기 O2 벡터를 이 P라는 것이 지금 이제 Q 마이너스 P니까 뭐 얘를 뭐 뒤집어가지고 뭐 평행이동을 시키고 이런 풀이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도 갈 수가 있냐면 이 두 번째가 내분점이나 중점 이용하는 건데 PQ 더하기 O2 벡터 요거를 이거를 이렇게 끌고 올 수도 있어요 얘를 이제 제곱을 한 거를 얘와 얘 중점 잡고 얘와 얘 중점 잡는다 보통 이제 요런 풀이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옛날에 이제 기하 벡터 기백 있던 시절에는 이 풀이를 이용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좀 한때 많이 나왔었거든 그래서 그냥 이거 위주로 배우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 그냥 이거는 벡터 문제를 풀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일 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벡터에서 성분 배우잖아 성분을 배우고 여기 지금 성분을 그냥 대놓고 주고 이 벡터가 지금 마이너스 4,2라는 걸 그냥 대놓고 여기다 써놨는데 이거를 지금 못 쓰고 있으면은 벡터에서 또 반쪽만 배우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성분 동그라미 4번은 이제 내적인데 이거 이제 제곱했을 때 얘와 얘의 내적이 지금 뭐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동점이 많이 나오고 이럴 때는 내적을 쓰기가 좀 어렵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위치 벡터 이용해서 쉽게 해석하는 거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를 다 해놨고 한 문제를 푸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 그러니까 걔네들만 잘 연습을 해놓고 나면 시험장에서 너희들이 이걸 봤을 때 잠깐만 그중에서 뭘로 풀지 해서 제일 쉬운 거 그냥 써가지고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벡터를 잡게 되면 벡터에서 이게 28번 나올지 29번 30번 나올지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최고 난이도 문제가 나오더라도 너희들 벡터를 반드시 맞출 수 있게 연습을 시켜드리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2차 곡선이야 뭐 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도형 같은 경우에는 좀 해석하는 게 어려운데 26에서는 공간도형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어떻게 잘 그릴 것인가 결국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이 3D를 2D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기아이들 위에서는 내가 이 해설 강의는 딱 이 정도로 하고 30번 하고 그 라이즈 공통 플러스 기아라는 수업에서 내가 자세하게 이거 이 문제 포함해서 뭐 29번 28번까지 이제 포함해가지고 라이즈 최종 마지막 파이널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라이즈 공통 플러스 기아라고 해서 기아이드를 위한 따로 특별히 이제 강좌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여기 1강에다가 이 해설 강의를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이들 힘내시고 지금 맨날 뭐 기아이들 서러워가지고 막 맨날 찾아 상담하고 이러는데 아 그럴 필요 없어 이거면 된다 자 그래서 28번 29번도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좀 풀어보세요 어 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 기아 다 26점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도 뭐 요풀이만 있어가지고 이걸 지금 보여준 게 아니라는 거 그냥 사실 그 개념만 있으면은 어 그냥 보정하자 어렁 뭐 이렇게 풀 수 있다 이거지 자 우리 기아이들 파이팅 해보자고요